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핫타임 오늘은 묘성장군 방송인 김묘성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개월에 한 번씩. 그러게요. 이럴 때 항상 불러주시더라고요. 청취율 조사기관에 치트키이기 때문에. 진짜요? 네. 우리 묘성장군 불렀습니다. 한시리틀 아니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청취자 여러분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의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거든. 꼭 받으시고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문자로 뉴스아이킥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오늘은 아이스크림 그냥 휴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뭡니까?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스크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10분 아이스크림 쏴드립니다. 자. 묘성씨가 오늘 주목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 11시였죠. 중국 프레센터에서 고 이선균씨의 동료 문화예술인들 아주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이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또 기사로도 접했을 테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완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언론 및 미디어에 묻습니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고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에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네. 첫 번째 목소리는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 씨와 함께했고 그 영화를 통해서 이선균 씨가 또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가수 윤종신 씨였습니다. 윤종신 씨는 이선균 씨랑 동네에서 같이 사는 그 지인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SNS에도 많이 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봉준호, 윤종신 이 두 분이 기자회견을 준비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몇 주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려 29개 단체가 함께했더라고요. 네. 저도 단체 연명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해서 영화와 관계된 모든 영화제,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모든 스태프, 그다음에 실제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 창작인들, 실현자들, 영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이 망라됐어요. 맞습니다. 문화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인원도 보니까 2천 명이 넘더라고요. 송광호 씨를 비롯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내용은 내용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동준호 감독의 눈물. 굉장히 특히 본인이 사실은 그냥 이름만 올려줘도 그런데 현장에 참여를 했어요. 또 현장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직접 이 회견문을 일부를 나눠서 읽었어요. 그리고 자유발언을 할 때 다른 참여한 참석자들이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자유발언을 할 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몇 차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얼마나 애통하고 분통해하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회견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져 있지만 할 말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준비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노해서 막 뛰쳐나와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정말 여러모로 다듬고 여러모로 조심조심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선언문을 작성을 하셨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그냥 울부짖거나 또는 그냥 항의로 격렬하게 구호를 외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지만 분노와 근본적 문제의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결의 이런 것들이 읽혀서 저는 경찰이나 어디나 사람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함을 맺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단전 아래쪽에 뭔가 맺혔다. 분노와 한이 맺혔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도 사실 봉준호 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봉준호 감독은 어떻게 보면 사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서기가 더욱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감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서기가 오히려 편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윤종신 씨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무언가를 성명서를 내고 누군가를 위해 애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봉준호 감독이 워낙 세계적인 감독이니까 뭘 해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준호 감독이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등에서 일을 정치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 봉준호 감독이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어요.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당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거에 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펀드라이징 돈이 안 모이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면 돈이 안 모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어차피 못하시고요. 그때는 완전히 집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이 지금 감독이 나 개인이 아니라 그 거대한 영화 하나를 몇백억, 몇천억 들어가는 영화를 본인이 책임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을 다 감내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계적 감독이라고 해서 누가 돈 싸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권력이 바뀌면 권력의 바람에 따라서 권력의 힘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권력이 딱 들어서면 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공기와 습도와 온도와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가장 바람 앞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수하고 윤종신, 봉준호, 김의성 이런 분들이 나섰다? 저는 이거는 그냥 대가니까, 세계적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폄훼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한 세 가지가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수사당국에 요구하는 점은 경찰의 수사 보완에 한 치의 문제도 없었는가.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포함되는 건 이제는 공보책임자들이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나.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했을 때 그때 수사관계자가 아님에도 물론 수사관계자도 그것을 발설하면 안 되지만 공보책임자 선에서 무언가 오고 간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의문 제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과 미디어에게 물었습니다.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가라는 의문. 대중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대중의 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해서 사생활을 부각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도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요. 그런데 언론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윤익은 경찰청장도 사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이성균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비공개로 했다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라고 반문했잖아요. 경찰을 감싸려는 게 전혀 아니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공영방송 kbs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라는 것까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관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저기 조문은 가셨던데 후배가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했죠. 그거는 그냥 연극계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문화체육부 장관은 벌써 두 번째 하시는 분이에요. 벌써 두 번째 하시는 분이 그렇게 남 얘기하듯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조문하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관으로서 사실 역할을 보자면 장관으로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바로잡는 것도 역할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뒷받침하는 것도 분명한 역할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예술인과 신년회도 가졌잖아요. 김 대통령과 함께. 그분들도 문화예술인들이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낸 분들도 굉장히 싸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이라는 걸 좀 유념하셔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침묵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외에 왜 경찰은 그렇게 움직였고 왜 kbs는 그런 식의 보도를 냈는지 더 큰 권력의 온도와 습도와 바람의 방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까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핫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여성 씨 감사합니다. 너무 잘 지내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김여성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